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부산불교계는 산문 폐쇄와 법회 취소에 이어 자비나눔에도 앞장서는 등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부산 지역 스님들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부산 BBS 황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불교계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산문 폐쇄를 결정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어 모든 법회와 모임 등도 취소하며 코로나19의 예방과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사찰을 찾아 기도를 하고 불공을 하던 불자들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스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은 외출을 꺼려하고 집안의 활동을 이어가다 보니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불교계는 이렇게 힘들고 지친 시민들을 위해 법회의 방식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 또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돼서 무엇보다도 기쁘고 반갑습니다.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더 알차게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저나 이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스님들은 우리 불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국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출발한다면 더 좋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며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수행자의 모습으로 공부하는 자세를 통해 자기 성찰에 시간을 갖자고 주문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 다 함께 합심해서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불자로서의 참 의연한 자세를 잘 간직하면서 부처님의 불전을 향하는 참 불자로서의 신심이 더욱 이번 기회로 돈독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불자들은 수행과 기도의 원력으로 이 난국을 이겨내기 위해 오늘도 정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